안녕하세요 책 속의 스피치 명신쌤입니다 제가 모티베이션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떻게 의욕을 끌어낼 것인가 라는 책에서 보면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성취지향적인 사람과 안정지향적인 사람 저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정지향적인 사람을 공략하는 이 책이 사실 저에게는 좋은 언어로 들리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처음부터 차분히 추천해 준 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반대로 들리더라구요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다 신경을 꺼라 라는 건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라는 의미구요 부정적인 것을 긍정하면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반대로 긍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도 역시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취지향적인 사람과 안정지향적인 사람에 대한 동기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이상적으로 뭔가 달성하고 싶어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지향적인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취지향적인 사람에게는 자신이 잘한다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한다고 느낄 때 더욱더 탄력을 받습니다 자신감, 열정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반면에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은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정신을 더 바싹 차리고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이 가능성들이 동기와 행동, 수행 수준을 높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자극을 많이 하는 분이세요? 성취지향적인 사람과 안정지향적인 사람에게 스피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안정지향적인 사람은요 안전 플러스 획득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보다는 안정지향이꼴 손실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성취지향 플러스 손실이 아니라 성취지향 플러스 획득의 방식을 쓰면 조금 더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동기를 유발하고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성취지향적인 사람 이꼴 획득 안정지향적인 사람 이꼴 손실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다이어트가 꼭 필요해 다이어트를 해! 라고 하면 누구나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이럴 때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획득이죠 성취지향적인 사람에게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다리 길이가 긴데 이런 스키니한 바지가 너무 잘 어울려 10kg만 빼면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너는 지나가는 사람이 다 쳐다볼까요? 모델인 줄 알걸? 이라면서 10kg를 빼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얼마나 플러스가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안정지향적인 사람은 자 지금 봐 네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 이상 있어 살을 빼지 않고 지금을 계속 한다면 너는 몇 세가 되면 이렇게 아프게 될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지금은 건강하니까 잘 모르겠지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왜?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거지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정지향적인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수치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치적인 이야기는 역시 숫자가 들어가면 좋겠죠 이 행동을 함으로써 이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뭔가 얻을 수 있어 플러스 1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획득이고요 이 행동을 취하거나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것이죠 손실의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은 안정지향적인 사람에게는 좀 더 손실 이걸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거야 라는 부분 그리고 성취지향적인 분들에게는 획득 이걸 하게 되면 좀 더 발전하게 될 거야 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성취지향적인 분이신가요? 아니면 안정지향적인 분이신가요? 궁금하네요 봅시다 영웅 가사